박음의 전사들이여 우리는 강하다 반드시 승리하라 승리인의 전사들 입장 승리인의 전사들 승리인의 전사들 승리인의 전사들 관객 여러분 잠시 경기천에 세월호 희생자들과 문념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일동 문념 바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선수장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남동 구민의 날을 맞아 이강호 남동구 구청장님 그리고 남동구구의회 최재현 총구의회 의장님 6,000,000,000원